보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. 보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. 왔다가 구리 구봉이 보러 오시는 분도 많아요. 개도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. 잘 해놓고 관리하는데도 자기 걱정이 실제 안 그러는데 그냥 모르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런 거구나. 안 보자. 안 보자. 구봉아, 아니 자꾸 배가 자꾸 쳐져서 어쩌냐? 어디서 오신 거예요? 부산에서요. 부산에서요. 안 보자. 오늘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. 밤에 하고 오늘은.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손님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딱 어디 갔다가 이렇게 딱 도착하면 또 비 안 오고. 저는 밖에서 손님 좀 가고 나면 들어오려고 기다리는데 안 빠지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도 온쪽으로 딱 오니까 8명이 왔는데. 또 왜 그런거에요. 고강아진 안 보자. 강아지는 좋아해요? 강아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원이 때문에 개가 좋은 거예요. 원래 좋아해요? 어디서 왔어요? 김해에서 왔어요? 김해에서 왔어요? 김해에서 새벽에 비 많이 왔죠? 김해에서 새벽에 비 많이 왔죠? 아,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새벽에 비 많이 오더라고요. 아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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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날렐렐렐렐라 했어? 가자! 이제, 해바렐렐렐라, 신기하다. 재밌어, 재밌어. maint이 고생하신 분! Army World L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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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